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아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중3이 아니라 예비고1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중3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비고1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캐스트에도 써놨지만 이제 잔소리를 좀 하려고요. 근데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위한 거지.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 그쵸? 아이유 씨가 불렀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잔소리라는 노래 아시죠? 그 잔소리는 다 여러분을 위한 소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잔소리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이제는 중3에서 고1이 넘어오는 시즌인 거야. 선생님,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야. 마음가짐을 이제 달리하셔야 돼요. 이제 졸업할 날은 좀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를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무슨 설명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제 친구들은 안 그런데요. 네 친구들이 안 그런 거야. 다른 친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좀 새롭게 다짐하고 다잡아야 돼. 중3의 그 어리광피는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칭칭거리고 막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젠. 이젠 여러분도 다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니 지금부터는 마음가짐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심어린 사랑의 잔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부 왜 해요? 이거지. 공부는 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좀 그냥 선생님이 나름 살아온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공부는 왜 해야 되냐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인데 만약에 자기의 꿈이 공부랑 상관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 꿈이 배우야. 실제 사례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선생님이 배우가 꿈이어서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보내줘요. 당연히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학원 배우가 되는 그런 학원을 가는 게 맞다. 당연한 거죠. 자기의 꿈이 확고하고 부모님도 동일했어. 그러면 공부가 아니라 그게 공부 쪽이 아니라면 공부하지 않고 그 쪽에 전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 내가 가수가 꿈이야. 당연히 실용음악 가서 공부해야죠. 음악 배우고 보컬 수업 듣고 해야죠. 물론 공부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좀 실력이 약해. 그럼 그 쪽에 매진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의 꿈은 유튜버입니다. 요즘 유튜버가 핫하죠. 유튜버입니다. 먹방입니다. 드세요. 이건 농담이에요. 드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건 농담이지. 지금 막 유튜버의 꿈은 너무 일러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웃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내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 근데 그게 공부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일을 몰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내 꿈이 별게 없어. 아무런 생각이 없는 학생이 훨씬 많아. 내 꿈이 공부랑 좀 관련이 있는. 내 꿈을 모르겠어. 그럼 일단 공부해요. 그게 맞아요. 왜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잠깐만 세 번째. 선생님 내 꿈은 공부랑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공부해야지 그럼.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해당하는 학생이지. 어떤 학생들이야? 선생님 내 꿈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꿈이 미정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이유는 꿈이 없잖아. 그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걸 목표로 삼아. 알았죠?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는 것을 추천. 아니 권장. 아니 무조건. 그냥 머스트다 이건. 좋은 대학 가는 걸 목표로 삼아. 왜냐? 너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게 공부랑 관련이 없으면 그때 가서 그 일에 몰두하시고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공부랑 연결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진짜 미안한데 아직까지도 학벌이 남아있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거든. 그리고 또한 내가 나중에 꿈이 생겼는데 너가 공부 때문에 공부에 발목이 잡혀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꿈을 이뤄내고 싶어. 그게 학벌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지.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일단 꿈이 없으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여러분 훗날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할게. 너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의 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있을 거야.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있을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똑같아요. 너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좀 갈팡질팡한다면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게 필요해. 너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다른 일을 찾는 거고 된다 하면 거기서 이제 근데 최선을 다하면 다 돼. 된다 하면 이제 너는 거기서 어디를 가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두 번째에 포커스를 맞추면 네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때 길러야지만 사회 나가서도 거기서 배워졌던 습관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습관과 태도의 문제야.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내 공부 조금 해봤는데 너무 힘들고 PC방 가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핑계를 대면서 그거 20살, 30살 넘어가서 똑같이 너한테 작용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요. 그래서 태도를 기르는 입장에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목적 때문에 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안 그렇고 합리화 시키고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똑같다. 그걸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얘들아 학생의 본부는 뭐냐. 일단 학생의 본부는 일단 첫 번째 공부가 너무나 맞잖아. 자기가 서 있는 그 본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 알았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살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런 것이 또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선생님이 살아온 그 느낌상 딱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너무나 어디서나 보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 선생님 우리 집 가훈이에요. 가훈. 가훈. 요즘 가훈이란 말 안 쓰죠. 옛날에는 집에 있는 가훈이라고 집에서 이제 가장이신 아버님 혹은 어머님도 괜찮고요. 이제 우리 집은 꼭 이런 걸 지키며 살자. 이렇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이런 걸 강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스무 살 때였나 스무 살 때 우리 집 가훈이 있었구나 했는데 가훈이 참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 그걸 삶이랑 연결 지으면서 생각을 많이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한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자기의 자리 위치에서 핑계를 대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세 가지는 노력하는 거죠. 그치. 일단 노력해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최대치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노력하고 분명히 그 노력하는 가운데 참고 버텨야 되는 것들이 있어. 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뭐지? 그래. 나가서 놀고 싶은 거 인정. PC방 가고 싶은 거 인정. 노래방 가고 싶은 거 다 인정. 근데 네가 할 일이 남았는데도 가면 그건 안 되지. 네가 할 일들이 있잖아. 그럼 그것부터 끝내고 가는 건 괜찮지.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 거야.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알겠죠? 그 모든 걸 성실히 지켜낼 수 있느냐.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그치. 계획 딱 세우고 아 애들이 불렀데 하루 안 가. 이틀 안 가. 세 번째 날 가자. 이렇게 되는.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지름길 아니니. 성실하는 거야. 성실한 애가 무조건 이겨. 알겠어. 성실한 애가 이겨.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또 예를 들어줄게. 머리 좋은 학생들은 많아요. 조금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 머리 좋은 학생들이 간혹 있죠. 학교마다도 있고. 근데 걔네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머리 좋은 애들이 자기가 머리 좋은 걸 아는 애들. 그런 애들은 노력을 잘 안 해. 즉 성실성이 떨어져. 노력은 할지 엉정. 성실성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그런 맛이 좀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갓 올라온 예비고일 학생들 정말 많아요. 성실성. 성실성이 부족하면 여러분 끝내 이루고 싶은 걸 이뤄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여러분 예비고일 된 학생들이 왜 많냐면 이게 중학교가 절대평가여서 그래. 요즘 중학교가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학부모님 상담, 학생들 상담 해보면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내신 190이었는데 이래요. 저 내신 다 올 A였어요. 이래요. 근데 그 A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시험 수준이니 그래도 좀 쉬워진 편이에요. 그래서 배 다수의 학생들이 좀 높아. 자기가 수학을 굉장히 잘한 줄 알아. 선생님 그리고 저 수학 상하 다 뗐고 수원, 수투 배우고 있어요. 이런 아이도 무지 많아. 선행 막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 데리고 와서 다시 가르치잖아. 처음부터 이제 하나도 몰라요. 정말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선행했다고 조금 이렇게 건방 떠는 애들 있죠. 성실하지 못한 애들. 숙제했는데 숙제대로 안 하는 애들. 걔네 다 실전적인 문제로 고등학교 그런 어려운 문제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의미를 생각하는 문제들 딱 갖다 주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내신, 중학교 때 했던 그 내신 때문에 그 절대평가로 인한 자기의 내신 190점, 180점대 이런 거 높다고 생각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거야.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정말 많은 거지.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다라면 바로 마음을 바꿔야 돼.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 선배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정말 고등학교 수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방법 똑같이 가잖아. 공부하는 방법을 똑같이 가잖아.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공부법 같은 경우는 다음 캐스트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무조건 바꿔야 될 건 나는 수학을 잘한다? 잘할 수 있어? 건방을 떨면 안 돼요. 건방을 떠는 순간 성실도가 떨어지고 성실성이 떨어지면 숙제를 안 하게 돼. 시킨 걸 안 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무너질 거야. 나중에 정신 차리는다? 그때는 고3이야. 고3 때 다시 공부해야 돼, 너.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실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만하지 말 것. 알겠죠?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결국 공부에 관련된 얘기지. 공부에 관련된 얘기.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경험을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를 고등학교는 공부해야 되냐면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원래 꿈은 원래 맨 처음 꿈이 있죠. 어렸을 때 꿈은 공부 쪽이 아니라 운동 쪽이었어요. 원래 운동 쪽이었는데 이제 방향을 바꾸고 예저저저저 해서 고등학교 때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즌이었어. 딱 정확하네. 중3에서 고3 넘어가야 돼. 아, 고3이란다. 고1 넘어가는 시즌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학원을 이제 다녔죠. 학원을 다녔어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합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는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자습관이 있었거든요. 자습관이 있어서 거기 자습관을 몇 시까지 했냐면 선생님 때는 이제 학원법이 없어가지고 12시까지 수업 1시까지 수업 다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1시까지는 필수 자습을 해야 돼. 오후 1시 아니에요. 새벽 1시입니다. 필수 자습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구경수 다 듣고 과탐도 과학도 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주로 수업이 없는 날엔 아니지 수업이 오전에 있고 하면 뒤에 풀 자습하고 수업이 있는 날엔 수업 듣고 마지막 1시까지 자습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겨울방학 내내 했던 것 같아. 사실 물론 중간에 조금 삐끗하기도 하고 힘들어 이러기도 하고 중간에 살짝 놀러갔다가 선생님한테 잡혀서 뒤지게 맞기도 하고 이랬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기는 했어. 중간에 조금 얹나갔긴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적도 있었냐면 여기서 계획표를 썼었는데 하루 자습시간이 12시간이 나온 적도 있었어. 정말 왜냐면 공부가 꿈이 아니었다가 공부로 꿈으로 바꾼 그 사람은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거든.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모르는 거 싸그리다 질문하고 막 이렇게 공부 공부 공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센수학이란 문제집이 있죠. 정말 많이 풀고 했거든.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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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때 100점이 안 나왔어. 하나가 틀렸어. 시험이 우리 선생님 학교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점이 안 나오고 하나가 틀려버린 거야. 이 정도로 정말 1시까지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아침 9시까지 가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습 시간 내가 얘기했죠. 12시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12시간. 자습 시간 12시간은 한번 해봐야 여러분 되는지. 평소에 진짜 안 나와. 수업 빼고 수업 빼고 해봐 한번. 진짜 안 나와. 근데 맨날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기본 8시간 정도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거든. 그 정도 하시는 거야. 그 정도 해도 100점이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것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도 썼던 방법 못 쓰는 거야. 계획표. 꼭 계획표. 플래너라 그러죠. 여러분 공부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뭐냐면 내가 오늘은 과하게 세우지 말고 오늘은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정도로 한번 풀어보겠다. 중3이니까 너무 방대하게 잡으면 여러분 못해요. 하다 지쳐. 일단 천천히 여러분의 학습 역량을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킬 수 있는 정도를 지켰으면 그때 다른 일에 이걸 지키는 걸 연습해봐. 알았죠? 계획표를 세워서 노력하고요. 거기까지 해내는데 참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나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해내고 싶은 것들 무조건 이룰 겁니다. 여기서 배운 태도들은 장담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고스란히 적용돼. 꼭 배워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계획표 쓰시면서 이거 안 끝내면 내가 어디 안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냐고 성실하는 그 태도를 꼭 지켜내고 지금부터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잔소리였어요. 알겠죠? 다 여러분이 잘되기 위한 마음으로 한 소리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의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 말했던 것 새겨 듣고 꼭 이제 여러분이 이뤄내고 싶은 것들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캐스트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우리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